엑소시스트와 우리 할머니, 거라사 사건. 저는 서울 상황심리가 고향입니다. 서울이 고향인 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증조부는 당시 서울에 있었던 내 대거부, 자산이 약 1조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업과 함께 서울과 이천까지 막대한 포지를 소유하고 쌀 정미권과 특이장물 권리를 가진 대지주였습니다. 내 대 거부 중 한 분은 정말 존경스런 부자였는데 비밀리의 독립자금으로 평생 2조원 정도의 자금을 몰래 보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매우 부유하게 자라왔던 저의 어머니. 그러나 외가족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과 더불어 그로 인한 할머니의 큰 슬픔과 함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며 토지문서, 집문서, 재산문서를 다 가지고 나오셔서 마당에서 모두 불태워버리는 매우 큰 사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슬픔을 타고 들어온 할머니에게 역사한 귀신의 농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슬픔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에게 찾아온 귀신 들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 축출 사건처럼 매우 독특한 성경 속에나 나올 듯한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귀신의 역사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증조할머니 가문과 외할머니 가문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가문이 철저히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이곳에서 다 쓸 수 없는 정말 영화 엑소시스트와 같은 괴기한 귀신의 역사는 집안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만던 재산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재산을 찾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저는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과 조상 땅 찾기 등 담당기관을 찾았지만 재산이 이미 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적으로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그 당시 서울 왕십리중앙교회 초대 담임목사님과 장모님들 성도님들이 집까지 오셔서 한 달간이나 연속적으로 찬송과 기도드리며 예배를 드렸고 마침내 귀신 들렸던 외할머니는 어느 날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억울하지만 나가겠다. 그 말하고는 한옥 대척마루에서 하늘을 향해 3번 큰 절을 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입에서 거품을 터뜨리며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일어난 할머니는 드디어 귀신이 나갔다고 살았다고 좋아하셨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뻐했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할머니와 4명의 가족들은 다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5명 가족 중 오직 우리 어머니만이 교회를 끝까지 평생 다니셨습니다. 한둘 귀신도 아닌 군대 귀신들였던 당신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으로 연약한 할머니 한 분을 힘센 작년 5명에서 6명이 목팔다리 사지를 다 붙들고 강하게 억제하더라도 할머니가 야잇 하면 귀신의 힘 때문에 장정 모두가 저기로 날라가 떨어지는 대단한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자 할머니는 엽전으로 점을 치기 시작했고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줄을 서고 늘어서서 할머니가 쳐주는 엽전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잡 앞에 가득가득했습니다. 외삼촌도 본인이 원해 다락에 올라가 귀신을 접하는 주문을 외우더니 일주일 만에 이어서 신들렸을 때 귀신과 대화하며 놀랍게도 묶인 쇠사슬을 맨손으로 끊어버리는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은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왔지만 이런 일들이 삼촌에게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배웠던 증조할머니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의 재산을 소유했던 증조할머니도 결국 사걸새방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평생을 병으로 고통하시다가 제가 어머니와 함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마사지를 해드리던 중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앉은 상태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순아 이제 마지막 기회이다. 나를 영접하겠느냐? 는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을 위한 권유를 듣고 보시다가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저는 영적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삶과 죽음이란 문제를 너무 일찍부터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저는 성경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깊이 읽던 중 로마서를 읽으면서 비둘기에 이만같이 조용하지만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체험과 함께 고3때부터 버스와 전철 등에서 아름다운 가스펠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전도하면 버스에서 작년이 내려 다시 교회를 다니겠노라고 하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영향인지 저는 고등학교 때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목표보다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몇 개월을 너무 심하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교육열이 대단한 부모님 특히 아버님을 설득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거나 대학 입학의 목적을 발견하면 대학을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끝내는 저의 심했던 고민을 받아주셔서 고3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고3때부터 전도생활을 하면서도 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반 친구들은 우열반을 행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대부분 반 친구들 대학 진로가 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였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 당시 대학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참 공부해야 할 고3, 2학기 때 저는 락 그룹 사운드를 결성하여 졸업식 날 선생님들과 전 교생들이 모인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콘서트를 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열정을 갖고 3년간 비올라와 지휘를 하면서 현악부와 연주회 등은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대학을 안 가고 바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서 외국인 계열의 그룹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장 직급의 독일인 직장 상사로 이나여 날마다 지시를 받아야만 했던 저는 힘들었고 얼마나 한국인을 무시하는지 일하는 동안 자존심이 무척 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그 해 7월인가 퇴근하여 77번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중 생각지 못한 시간에 버스 안에서 서울대학 극장쯤 왔을 때 그 버스 안에는 이화여대생 3명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 그 여대생들의 대학 배치를 보면서 대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 안에서 영원한 변지 않는 진리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란 의미의 강한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감동과 소명을 특이하게도 그날 77번 버스 안에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탈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세상과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고3 초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는 대학을 가지도 않겠으며 공부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고 너무 어렵게 허락을 받았으며 졸업하자마자 다시 공부할까봐 모든 책을 다 팔아버렸는데 그날 버스에서 내린 순간 나는 곧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대학 입시를 위한 책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인사부장님께 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쓰던 날은 공교롭게도 저는 회사에서 잘 봤는지 승진이 된 날이었습니다. 인사부장님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좋은 분이었는데 정말 잘 생각했다며 대학을 가기 위해 사직을 한다니 잘 되었다고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입시를 준비하여 장로회 신학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위해 처음 시험을 보던 날 저는 놀랍게도 그날 꿈속에서 하얀 새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리얼리티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은혜로운 리얼리티한 꿈은 일생의 한 세 번 정도 꾸었습니다. 그때 하얀 새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은 저 또한 흰 새마포 옷을 입혀 저의 손을 꼭 잡고는 지구가 저 멀리 보이는 먼 곳에서 저를 옆에서 붙들고 계셨는데 그때 저의 나이는 그 당시에 만 19세 정도였지만 꿈속에서는 마치 4살 내지는 5살 정도로 작게 제가 보여졌습니다. 후에 이 꿈은 저에게 큰 힘과 잊을 수 없는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 많은 영적 체험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소명을 받게 된 체험을 한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입학 후학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신학교를 가는 방향의 버스에 올라가스페를 부르며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저의 외가 가문은 귀신들림으로 귀신의 역사로 초토화되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저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위에 축복된 가문으로 다시 일어나 든든히 서게 되었고 목회자까지 나오게 되었다며 부모님께서 무척이나 감사해하시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지 못한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신학교로 부르셨고 목회자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